오늘 처음 여러분 앞에 인사드릴 가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신동 가수 김태웅 군인데 우리 김태웅 군은 아시다시피 2015년 9월 17일 생입니다. 9살입니다. 불과 9살인데 너무 가능성 짙은 장례성 짙은 그런 슈퍼 가수죠. 영화 달동네 종말의 바보외의 세 편의 아역배우로 등장했고요. 아직 성인 배우는 못합니다. JTBC 드라마 구경희 인사이더에서도 아역배우를 했고요. 그리고 KBS 전국노래자랑 출연해서 인기상 수상한 바 있고요. KBS 아침마당 2회 출연. 그리고 MBN 불타는 장미단 추석특집 신동가요제에 출연했고요. MBN 사돈의 팔촌가요제에 출연했습니다. MBN 불타는 장미단 울엄마가요제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MBN 특종세상에 출연한 아주 장례가 촉망되는 진짜 실력있는 그리고 미남이고 아주 무대면허 좋은 우리 김태웅 군을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와주십시오. 김태웅. 안녕하세요. 신동가수 김태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노래하기 전에 제가 사랑하는 큰할머니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년 다가오는 겨울에 갑자기 내리는 눈처럼 제게 나타나주신 금승복 할머니께 얼마전 할머니의 생신에 제가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에 이렇게 지금이라도 기쁨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옆에서 절 보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립니다. 지금 부를 곡은 할머니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할머니 오셨어요? 오셨어요? 지금 여기? 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 저분이에요? 네. 아우 너무 젊으시네요. 아 그래요. 아유 진짜 우리 태웅 군이 공부를 참 잘하나 봐요.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글도 쓸 줄 알고 장학생인가 봐요. 아홉 살인데. 지금부터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셔도 놀라셨겠지만 이렇게 라이브로 직접 여러분 실력을 확인하시면 더욱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신동 가수 김태웅 군의 미니 스페셜 아워를 보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